2부 4부 4부 안 까불고 하니까 잘 되잖아 야 잡고 나가야지 2단에서 막대기를 잡고 나가야지 봐줄게 일단 통과 그래 4단 아 돌이 나가면 탈락입니다 한번만 봐줄게 한번만 다시 왜 나만 안 봐줘 너도 봐줬잖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35,000원 아! 선을 밟았습니다 탈락 잡아! 말 어디 갔어 니꺼 말 잡고 왔다 말을 던지고 와야지 나 왜 저리워 야! 왜 나 못해 야 니 차례 아니야 당하야 어 맞네 괜찮을 차례 2단 여기로 해 시작! 2단에다! 어 그렇지 오 잘한다 이제 여기로 안나? 1단까지 와서 야! 나무작대기를 가지고 나와야지 1단까지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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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되지 먼저 먼저 두발로 갔다가 이제 돌아야지 나 3단 그 다음에 돌아 오케이 저거 힘들어 아하하하 탈락 하나 둘 나나 6단이야 지금 탈락 은규가 제일 빨라 오! 오 좋아 아야야야 거기 잡아야지 그렇지 거기 잡아야지 옛날 거야 응 이거 뭐야? 이것도 모르니 손을 밟아 손을 밟아도 안돼 손 밟아도 안돼 한 봐줘 아직 잘 못하니까 나 앞으로 뒤돌아 손을 밟으면 안돼 한 발 한 발 여기 여기 너희 가르쳐줘 너희 가르쳐줘 손 밟으면 안돼 손 밟으면 안돼 손 밟아 손 밟아도 안돼 일단 끝까지 해봐 그냥 끝까지 해봐 또 한 발 가 야 누나와 1단까지 왜 나 못다! 재훈이 다음에 재훈이 다음에가 아니라 재훈이 다음에가 아니라 재훈이 다음에 나에요 나는 팔당끝 됐어 예! 예! 재훈이는 너 두 번까지 뒤돌아 여기였지? 그만 쏘 야! 말을 가지고 가라니까 여기만 가지고 나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돼 한 발 정했으면 그 발로 발 바꾸는거 아니고 발을 바꿔가면 안되고 한 발 정했으면 한 발로만 계속 가는거야 알았지? 그 다음에 나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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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